멍철이 많이 모자랐다고 분실했대, 멍철을. 그래가지고 멍철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저기 철도 없고 보송 현장도 그거는 오늘 제작해가지고 보송 공장으로 보냈어요. 네, 이따 봬요. 네. 어디 가? 드신 후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원래 마스크 착용해 생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00이면 전체 금액에서 몇 푼 차지예요. 하... 근데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 하... 10%? 10%? 내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또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되겠어요. 10%? 그 점점 더 먹으라고 하세요. 그 점점 더 먹으라고 하세요. 10%? 10%? 10%? 10%? 10%? 기자가 보내고 싶습니다. 아멘 강남구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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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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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